아직도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세요? 이제 굶지 말고 먹으면서 빼세요! 365일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는 내가 찾은 슈다업! 식약처 기능성 인정 원료만으로 구성된 슈다업은 차전차피, 가르시니아 주원료에 구기자, 청각, 흰 강랑콩, 검은콩, 다시마, 알로에, 백년초 등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슈다업은 작은 환으로 되어 있어 목넘김이 편하고 하루 두번 섭취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전이나 오후, 공복에 한 번 먹으면 되니까 더욱 좋더라구요. 저처럼 굶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평소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꾸준한 몸매관리를 원하시는 분들 개글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한포하세요. 내일의 나를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슈다업 하세요!